아름다운 동산 위에 한 남자 헌칠한 기력질 분홍색 보타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오늘의 주인공 반짝반짝 빛나는 완소남 이종석씨입니다 밝은 빛으로 촬영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락궁 아이고 게임 런고를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 말하면 설명하는 것이 어딘가 어색한 종석씨 엔지 엔지 다양한 효과음까지 혼자서 민망한데 결국 웃음이 빡 하고 터지고 마는데요 그래도 귀엽죠 민망해서 자 계속해서 혼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종석씨 종석씨가 가장 걱정했던 장면인데요 하지만 역시 야 잘 해내지요